그래요, 시그너스 기사단이 좋겠어요. 헤헤, 고마워요, 나인헤트경,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물론 저도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 할 겁니다. 참, 말이 나온 김에 새로운 기사단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, 메이플 월드의 각지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출하는 거예요. 어, 왜 절 그렇게 보시죠, 나인헤트경? 이번 일에서 느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. 아니요, 아직 쉴 때가 아니에요, 우리에겐 다음 할 일이 있으니까요. 예, 신수님, 이 세계에 현신한 당신의 힘을 제 작은 몸속에 받아들이고자 합니다. 태초의 계약에 따라 당신의 의지는 곧 저의 의지. 저, 혹시 에레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생각은 없나요? 저는, 저는… 조금 피곤하네요, 신수의 힘을 받아들인 이후로 잠이 부쩍 늘었어요. 저에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, 저를 언제나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. 그리고 남은 인생을 끝까지 저와 함께할 믿음직한 사람들이요.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예요. 이제 작별이군요. 기사단의 이름은… 음, 저, 잘은 모르겠어요,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우리 조상님들의 먼 고향은 에레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들었어요. 저에게 말인가요, 장노님? 뭐야? ニ은아 Pero…